음악 프로그램에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약 1억 4천 9백 59만 8천 킬로미터와 같은 큰 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같은 수의 비트를 사용해서 더 넓은 범위의 실수를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과학적 표기법과도 유사한 부동소수점 방식입니다. 즉, 가수와 지수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엔 변수와 자료형 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실수와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큰 수나 작은 수를 다루는 과학이나 공약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큰 수를 나타내거나 굉장히 작은 수를 나타내는 방법. 일반적으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실수라는 것은 소수점 위치를 고정해서 예를 들어서 32비트가 할당했을 때 16비트는 정수 부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16비트는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픽스트 포인트, 고정소수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정소수점 방식은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숫자의 한계가 정수처럼 더 크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으로 픽스트 포인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동소수점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149 곱하기 149 598 000 km다. 그러면 이거를 km인데 그러면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죠?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니까 이러면 같은 비트를 표현해서 되게 큰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부동소수점이고요 부동소수점이라는 것은 소수점 위치가 떠서 움직인다 가변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점 위치를 움직임으로써 한정된 비트 32비트나 64비트일 때 한정된 비트로 더 정밀도 높게 큰 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소수점 방식보다는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은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소수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부 다 32비트가 있을 때 최상의 1비트를 부호 비트 플러스냐 양수냐 음수냐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을 8비트를 사용을 해서 10의 몇 제곱이냐 10진수배 있으니까 10의 8제곱 숫자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8제곱 음의 8제곱에서 양의 8제곱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 가수 부분으로는 23비트를 할당을 해서 숫자의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수 부분은 소수점 한 자리에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23비트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나타낼 때 음... 가수와 지수 부분 지수의 언더 베이스 숫자는 이제 10이 될 거고 그래서 가수와 지수로 해서 유효 숫자와 10의 몇 제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소수점 수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고 과학적 표기법과 지수 표기법을 비교하도록 하죠. 실수 이제 123.45가 있을 때 이거를 10의 제곱수로 표현하면 1.2345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되고 그리고 지수 표기법을 쓰면 10을 미스로 쓰는 10의 2제곱에 1.2345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큰 수를 12만 3... 마찬가지로 1.2345 곱하기 10의 5제곱 여기서 이제 스포넨셜은 10을 미스로 쓰는 10의 제곱을 표현하는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작은 수를 표현할 때는 음... 앞에 소수점이 0이 이제 4개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소수점을 어... 이스포넨셜은 미스가 10인 거다 라고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의 9제곱수 음... 동그라미가 이제 9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2.0 곱하기 10의 9제곱으로 표현될 거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음... 이 정도의 값을 표현하는 기호가 2다. 그러면은 결국 지수 표기법에서는 표기법에서 2는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자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플루트형과 음... 더블형 이게 롱더블이 있는데 물론 컴파일러에 따라서 롱더블이 128비트가 할당되는 것도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일단 64비트가 할당되기 때문에 더블이나 롱더블은 음... 할당된 비트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가 음...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한 거죠. 플루트형은 이제 32비트가 할당되는 어... 싱글 프리시전 부동소수점이고 더블 타입은 64비트가 할당되는 이제 더블 프리시전 부동소수점이다. 그래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숫자는 음... 마이너스 10의 38제곱부터 3.4 38제곱까지 사실 이 정도 되는 숫자도 이제 굉장히 큰 숫자인데 64비트가 할당이 되면 2.1 곱하기 마이너스 308제곱까지 10의 마이너스 308제곱 그러면 소수점 찍고 0이 307개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 곱하기 10의 308제곱 그러면 1.7 다음에 10의 제곱이 이제 308개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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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수가 큰 수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거보다는 이 이제 유효 숫자 압수를 표현하는 유효 숫자가 이제 얼마까지 표시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형 플루트형으로 표시할 때 0.123456789까지 표시한다 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수점 6자리까지만 출력이 되고 그리고 6자리가 넘으면 7자리는 반올림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34567 그래서 이거는 이 뒷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8이 반올림돼서 올라가서 7이 된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소수 6자리까지만 정확하고 그 다음 숫자는 정밀도가 떨어진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소수점을 6자리 또는 10자리 20자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수점 이하 숫자를 제한하려면 이제 보통 %의 F 그러니까 이렇게 %의 F 이 사이에 10자리 중에 3자리를 10자리 중에 3자리를 소수점 이하 자리를 써라. 그러면 유효 숫자 총 숫자 중에 소수점 자리수를 3개만 소수점 이하 자리를 3개만 쓰는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 타입을 쓰게 되면 이스퍼넨셜 타입을 쓰게 되면 0점 아까와 마찬가지로 1,2,3,4,5,6,7,8,9 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수 타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 1,2,3,4,5,6,7,8,9 지수에 E에 이제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소수점 하나가 더 앞에 가니까 이거는 결국 0.1,2,3,4,5,6,7,8,9 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실수를 지수 표기법으로 출력하면 이제 %2나 %2 를 을 쓰면 지수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G를 쓰면 수수점 이하 6자리 안에서 표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F나 E 보통 작은 숫자들은 F를 쓰고 큰 숫자들은 %E를 써서 지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수를 표시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include에 이제 스탠다드 AFX이 있고 메인 함수에 중괄으로 묶여있고 return0 가 되면 X하고 Y를 X는 이제 프루트형으로 선언했고 Y는 W형으로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10자리 그 다음에 19자리 를 표시했고 W형은 10자리 19자리 그리고 이거를 사이즈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몇 바이트가 할당되는지 를 보고 그리고 X하고 Y를 30자리 중에 25개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프루트형은 4바이트 그 다음에 W형은 8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출력된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프루트형 같은 경우는 1,2,3,4,5,6,7,8 까지는 같고 그 이하 숫자는 이제 이 숫자와 차이가 있는 거죠. 1,2,3,4,5,6,7,8 까지는 같고 이 이하 숫자들은 8까지는 같고 이 이하 숫자들은 다르니까 이 숫자의 차이에 의해서 값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W형 같은 경우 W형 Y는 1,2,3,4,5,6,7,8,9 1,2,3,4,5,6,7,6 까지 그러면 여기서 6까지 만 표시되었다. 그러니까 W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유의 숫자의 자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표시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숫자들 숫자의 정밀도는 플루트형 보다는 더 높긴 하지만 값의 차이가 있다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상수는 보통 상수에는 변수와 달리 이름이 없으나 상수에도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을 심볼륵 컨스탄트라고 해서 기호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호 상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주율 같은 파이 3.141592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특정한 값이 전반적으로 쓰일 때 그리고 그 값이 변경 없이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상수를 선언해서 쓰는 것들이 보통이고요. 루트 2 같은 경우도 1.414 루트 3 1.732 루트 2분의 1 0.707 이런 것들도 나눗셈 연산 하게 되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나눗셈 연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인베디드 쪽에서는 루트 2분의 1이라든가 루트 3분의 1 같은 것들을 곱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 기호상수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프로그램 예를 들어보죠. 일반적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몇 달러가 얼마다. 한국 돈으로 원화로 얼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1달러가 1,120원 1,120원일 경우에는 그냥 1,120원을 곱하면 되는데 이 환율이 매일마다 하루에 한 4번 정도 바뀌잖아요. 그럼 이것을 계산할 때는 항상 환율 계산할 때 1,120을 어떤 숫자로 바꾸는 일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일 처음에 기호상수로 여기서 이제 환율 뭐 익스체인지 레이스로 결정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바뀔 때마다 익스체인지 레이스를 바꿔서 프로그램을 하면 되게 간단해지게 되죠. 결국 이게 1,120이 이제 환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계속 바꿔져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체인지 레이스를 상수로 선언하고 여기에 어떤 숫자를 상수를 대입해서 쓰는 것들을 기호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가독성이 좋고 쓰기가 편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상수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의 가독성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 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쉬운 경우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프로그램 익스체인지 레이 같은 경우는 환율이 변경됐을 때는 기호상수의 이제 정의 초기화만 바꾸면 환율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샵 디파인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컨스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디파인은 기본적으로 정수형 상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 익스체인지 레이 그러니까 기호상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쓰면 프로그램 내에서 익스체인지 레이스는 1120과 동일한 형태 동일한 값을 가지는 변수형 그러니까 상수 형태로 컨스턴트 밸류 형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int 익스체인지 레이스 1120이다 그러면 익스체인지 레이스는 정수형 변수가 되는데 앞에 이제 컨스트 컨스턴트 상수화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기서 익스체인지 레이스를 이제 상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스트 그러니까 상수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장점이 많고요 왜냐하면 그 선언 방식들이 변수선언 방식과 똑같고 똑같기 때문에 장점이 많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타입 보통 뒷판 문을 쓰게 되면 정수형만 정의할 수 있지만 실수형으로 실수형이나 캐릭터형이나 더블형이나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검사도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쓰면 이 상수의 값은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배열이나 구조체와 같은 복합 데이터 타입에서도 컨스트 예약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수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샵티파인을 써서 값을 사용하는 게 더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 예제는 어떤 예제인가 하면 텍스 레이트 세율이죠 세율을 입력을 해서 월급을 입력을 하면 그리고 이제 월급을 12개월 받으니까 월급에다가 12를 곱하고 그래서 연봉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 레이트는 0.2이기 때문에 텍스 레이트를 곱하면 세금이 얼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죠 이거는 아마 100만원 단위로 입력한 것 같은데 월급이 이제 300만원이고 그러면 연봉은 3600이 될 테고 그러면 세금은 20%니까 이제 720 그리고 곱셈이고 텍스 레이트이 0.2이기 때문에 720이 세금이다 라는 간단한 것을 받고 여기서는 디파인문을 사용한 디파인문을 해서 기호상수를 정의했고 그리고 const 해서 month하고 텍스 레이실 두개의 기호상수를 정의하고 사용한 예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의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값이 더 큰 값이 표현할 수 없는 범위 이상의 큰 값이 대입되었을 때 그리고 언더플로우는 표현할 수 없는 더 작은 값이 대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플로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입된 수가 너무 커서 변수가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이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플로티언 같은 경우는 10의 38제곱 가장 큰 수가 10의 38제곱 을 표시할 수가 있고 가장 작은 수는 10의 마이너스 38제곱 1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제곱 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값이 대입되면 실수형 상수에 10의 39제곱 숫자가 대입되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러에서는 이런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죠 쭉 가서 부동소수점 상수 산술연단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보고선 숫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데이터 타입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소수점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컴파일러는 이제 무한대를 의미하는 특별한 값을 대입하고 인제 인피니티 인피니티라고 출력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보죠 음 이래 이제 39제곱을 대입하고 이거를 지수 형태로 출력하게 되면 X는 이제 인피니티 가 되고 이 값들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플루트를 이제 더블타입으로 바꾸면 잘 표현이 되겠죠 더블타입은 308제곱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고 아 데이터 타입을 바꾸거나 아니면 연산해서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찾거나 해서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내에서 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언더플로우 같은 경우는 어 부동수 음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어 더 작게 더 작은 숫자라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발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 실수형 같은 경우는 음 어 플루트형은 이제 최대 6자리 유효 숫자를 가질 수가 있고 지수부의 가장 작은 값이 이제 10에 마이너스 8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XYZ를 3개를 어 1.23456에 10에 마이너스 38제곱 40제곱 46제곱 46제곱 으로 나누고 이걸 프린트 F문 하게 되면 38제곱은 잘 표현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40제곱이나 마이너스 46제곱 숫자들은 다 0000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오버플로어가 발생되거나 언더플로어가 발생되면 최종 결과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숫자 연산에 있어서는 데이터 타입에서 오버플로어가 되는지 오버플로어가 되지 않은지 언더플로어가 되지 않는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봤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게 되면 X는 1.13456 1.23456에 10에 마이너스 8제곱이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됐죠 그런데 마이너스 40제곱 같은 경우는 1.2345까지는 표시되었는데 5.8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마이너스 40으로 표현이 됐고요 이걸 더 넘어가서 마이너스 46제곱 이 되면 다 0000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로 표시됐죠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는 언더플로어가 발생하면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 그러면 그냥 0으로 만든다 그래서 도저히 맞출지 못할 정도로 작은 수가 되면 0으로 만든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을 할 때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오버플로어나 언더플로어 물론 컴파일러가 노력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지만 그러면 그 결과에 정밀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버플로어나 언더플로어 특히 언더플로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숫자 범위나 데이터 타입을 잘 결정해서 써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소수점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소수점은 정수의 산술연산과는 달리 부동소수점연산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수에 할당된 비트를 가지고 큰 넓은 범위의 큰 숫자나 대개 작은 숫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비트를 가지고 할당된 비트를 가지고 넓은 숫자를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그런 오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차를 발생을 덜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할당된 비트를 가지고 값을 만들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용오차 범위 안에 있을 정도의 근사하게 값을 표현하게 되고 호용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컴퓨터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수를 표현하는 비트가 많아질수록 오차는 작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데이터 타입을 키워서 비트를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프루트형을 쓸 때보다는 더블형 이 오차가 더 작아질 테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차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결과의 정밀도에 문제를 준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연산을 할 때는 그 데이터 그 값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연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차 발생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더블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플루트형보다는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1 곱하기 10의 20제곱 빼서 1 곱하기 10의 20제곱을 빼는데 여기에 5를 더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10의 20제곱에서 10의 20제곱을 빼면 5가 남아야 되는데 이거를 실승으로 표현하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20제곱에서 한 자리는 거의 뭐 0.00001% 이하의 오차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이 5가 사라진 거죠 출력 결과에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5가 아닌 0이 출력되면 이 오차는 굉장히 적은 오차이긴 하지만 이런 오차도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아까 봤듯이 결과는 0이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플루트형보다 더 정릴동화 높은 더블형을 썼음에도 충분한 자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0으로 출력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1, 0, 0, 0, 0, 0, 0, 0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5가 붙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 숫자에 비해서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사라졌다 그래서 결국 더블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숫자에 대해서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플루트형이 한 6자리까지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더블형은 유효 숫자 16자리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퀴즈에 대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